사실상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 측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법, 검찰수사건 완전 박탈은 사실상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검찰이란 조직을 공중분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6대 범죄, 검찰이 잡고 있는 6대 범죄를 바로 수사권에서 손을 뜨게 하면 그 수사에 대한 건들이 모두 다 정발해버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경찰에 이관되는 것이 아니고 명목상으로는 이관되지만 그것은 곧바로 정발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이 좀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단톡방이라든지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등에 여러분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를 좀 해 주시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사실과 진실에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검찰을 없애는 겁니다. 검찰을 없애는 것을 국민들 다수는 90% 이상이 여러분들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핵심 수뇌부를 중심으로 해서 젊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해서 철음애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검찰을 없애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을 없애는 겁니다. 그럼 권력형 수사는 누가 합니까? 선거사범은 누가 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여러분들 하시는 지금 상태인데 국가골간까지 흔드는 민주당의 입법독재 국민투표 제안을 불렀다. 이런 내용이 이 두 분이 아마 이제 가장 핵심 멤버입니다. 4월 27일 날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장실을 찾은 박홍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여러분 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게 되면 이분도 부정성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중랑어리일 것입니다. 진성준 수석부 대표 강설입니다. 이분도 부정성으로 아마 당선이 됐을 겁니다. 조금 이따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사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 제도는 1948년도 정부가 수립된 직후부터 시행되었고 지난 74년간 주요 범죄수사와 기소를 맡으며 대한민국의 행사사법체제의 기둥이 되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검수완박이라는 검찰조직 해체라는 그런 국가골간을 근본적으로 떨고치는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보존과 법치의 보존과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한 정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멋대로 밀어붙이는지 가당한 일인가. 이 의석수가 2020년도 4.15 부정성거를 통해서 확보된 의석수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절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일관되게 저는 소위 선거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실정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습니다. 중대국가 제도를 바꿀 때는 정당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 우선이고 국민의견부터 묻고 반영한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상식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강행하면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행사사법제도를 통째로 뒤흔들면서 다른 의견을 통째로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법사위 강행 처리 과정에서 여름 수렴과 수기를 위해서 90일간 활동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단 17분 만에 끝냈다. 의견 수렴을 위해서 필요한 90일간의 활동을 17분 만에 끝냈 겁니다. 17분 만에 끝나고 74년간의 소위 대한민국의 행사사법체제의 가장 기둥을 그냥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법안 상정 이후에 30일 이내에 포기를 하는 것도 8분 만에 마무리했다. 법안 상정 이후에 30일 이내에 해야 될 것을 8분 안에 마무리됐다. 민주당 자체 법안과 국회의장 중재안 등을 뒤죽박죽 섞어서 만들어버렸다. 세계 어떤 문맹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러니 국민투표 제안까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의 메인 사설이 이렇게 격노한 사설을 씁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국민이 직접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하는 신민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의 일반 시민의 참가 요청이 몰리고 있다. 그리고 학생시민단체는 반대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학생시민단체는 반대 시위를 예고하 있다. 아마도 이 시위를 오래 해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을 것이다.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치된 국민들이 입을 다물 것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불법 혐의 수사를 막으려는 것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게 됐다. 그냥 조선일본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 것이죠. 가장 근본 이유는 2020년도 4.15 부정선거를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고 그것에 거치지 않고 바로 문재인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다섯 번의 5대 공직선거에 대한 부정선거를 전면적으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냥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설명을 조선일보 사슬이 좀 더했으면 더 완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주류 언론은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그 엄청난 전자천지가 경청할 소위 경동할 만큼 놀라수 움직일 만큼 그 어마어마한 증거들을 한 번도 제대로 보도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한국의 언론계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겁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격노한 사슬을 쓸 정도로 어렵게 된 이유가 결국은 조선과 같은 주류 언론들이 부정선거에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파로 권력자와 특권층이 계속 수사를 피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민주당이 지난 5년 내내 폭죄에 모여서 내세운 것이 국민의 뜻이었다. 검찰 수사권 박탈이야말로 국민의 뜻을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이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국민이 직접 낚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정말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해서 늘어놓았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단 한 분 이야기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준헌 시민님입니다. 연세가 좀 드신 모양입니다. 방간자여 그대 이름은 비급자이니라. 이것이 바로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이어서 일어났던 4.19 의거 때의 구요 때. 이제 서서히 국민들이 났을 때다. 군사 쿠데타만 반역인가. 무슨 벌레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자신들의 이끈 특권을 위한 5.18, 5.86 마피아 세력들의 범죄 행각을 은폐하기 위한 입법 쿠데타 역시도 반역형이다. 이를 징취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들이 움직여서 쿠데타 도당들을 모조리 포획하여 처벌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의견에 서준헌님의 의견에 471명이 찬성하고 단 한 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바닥의 민심일 겁니다. 어쩌면 당신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쩌면 당신들은 국민들은 그렇게 안중에도 없는가. 지금까지 그래 왔으면서 정권을 내놓아야 될 소위 일주일 이전까지 전날까지도 이렇게 막가는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당신들이 범한 그 중대한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묻고 싶은 아마 국민들이 꽤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조선일보도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수당이면 이렇게 해도 되느냐. 다수당이면 한정당의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멋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타당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왜 이렇게 조선일보가 민주당의 진짜 다수당인가. 한번 저런 물어보게 됩니다. 저도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다수당인가 아니면 가짜 다수당인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앞날도 그렇고 국민들의 안이나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회개하는 것 자체도 저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정상국가가 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조국의 딸인 조민 씨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최순실 딸인 정유라 씨는 더더욱 여러분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동 비리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백행동 비리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한테 사기체도 여러분들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진짜 다수당인가 문제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제를 완전하게 깔끔하게 해결할 수 없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처럼 검찰 수사권 박탈을 통해 가지고 현재 대법관들이 추진하는 것처럼 이 사건이 아무 문제가 없다. 4.15 총선이 무결하다. 4.15 총선이 정직하다. 4.15 총선이 부정선가 아니었다. 이렇게 그냥 듣고 넘어갈 수가 있으면 대한민국은 정상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4.15 총선 cinbank 4.15 총선이 부주지진하는 한정에 3.15 총선 producing 4.15 총선을 부족합니다. 4.15 총선은 2.15 총선으로 저한테 Plaza 대로